정부가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를 불법으로 규정했죠. 당장 올 연말부터 벌금이 부과되면서 지역 생속들마다 앞다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바꿀 수 없는 곳도 많아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관에 용도 변경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8년 560세대 규모로 들어선 부산 해운대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분양 당시 부산 대표 생숙으로 각광받았지만 국토부가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하면서 용도 변경에 나선 겁니다. 집집마다 소방시설을 다는 등 규제에 맞췄고 지난달 오피스텔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세대당 2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단지 생숙이 용도를 바꾼 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부산항 북항에 들어선 천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도 용도 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방법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이달 말쯤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생숙이 상황 없으면은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당초 로또라 불릴 만큼 인기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만 이제는 하나 둘 오피스텔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곳들인데 해운대 LCT나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생숙이 해당됩니다. 국가와 시행사, 시공사들의 어떤 잘못이고 과장광고 그리고 이제 무긴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들은 모르세로 하고 모든 책임을 이제 수분양자한테 돌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LCT의 경우 많게는 매년 억단위까지 이행강제금이 예상돼 반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 김해의 딸기농가에서 무려 2톤에 달하는 딸기를 도둑맞았습니다. 딸기값이 한창 비싼 요즘 농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딸기농가입니다. 한창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할 딸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조금 남은 딸기들은 크기가 작거나 덜 익은 것들뿐입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넘어도 딸기가 없어졌다 그래요. 저는 설마 확인을 해보니까 딸기가 없어졌어요. 이 딸기 재배하우스에서 딸기가 사라진 것은 지난 13일.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사이 농가 8곳이 수확철 딸기를 도둑맞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키워 본격적인 겨울 수확을 막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라진 양만 1,900여 킬로그램에 이릅니다. 딸기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인 요즘. 그것도 가장 비싼 25g 이상의 특등금만 사라지면서 피해 금액은 3,8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들은 이렇게 수확이 끝나면 그냥 문을 닫아놓거나 빗장을 걸어두기만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농가의 하우스에는 CCTV가 없습니다. 농작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도로에 CCTV 등을 토대로 절도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경남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농약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특히 검출된 농약 가운데 유럽연합 이후에서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농약 검출 건수가 부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에서 범행일을 초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쓰면 안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 있는 골프장 12곳 모두 농약이 검출됐고 경남에서는 44곳 가운데 34곳에서 검출됐습니다. 부산은 100%, 경남은 80% 가까이 됩니다. 검출된 농약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프로디온과 클로로탈 로닐입니다. 두 농약은 유럽연합 이후에서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들이지만 국내나 미국 등에서는 법적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양도 클로로탈 로닐이 가장 많고 이프로디온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클로로탈 로닐의 경우 올해부터야 환경부 농약 검출 조사 항목에 포함돼 그동안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도 없다 보니 농약 사용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농약 사용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황구람입니다. 한겨울에만 생산되는 밀양 한천이 본격적인 생산 시기를 맞았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국내 최대 밀양 한천 생산 현장을 김동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한기 밀양 들력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건조 작업이 한창인 밀양 한천 생산 현장입니다. 벼 수확이 끝난 축구장 4개 면적에 논해 한천 건조대가 가득 찼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는 고품질 한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천 생산 현장입니다.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자연 동결 건조 과정을 보름 이상 거쳐야 한천이 생산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건조 올린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덩어리를 크기별로 자른 뒤 전통 방식으로 건조시켜 한천을 만듭니다. 생산량의 8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해마다 본격 생산 시기인 이맘때면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와 현장을 둘러봅니다. 밀양은 큰 일교차와 일조량 등 한천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좋은 한천을 만들려면 기온, 지형, 수출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산이 깊으면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골 일대가 한천 만들기는 가장 좋은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양갱을 만들었던 한천이 최근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지면서 차와 잼 또 젤리 등 다양한 제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회견은 줄을 잇지만 정작 선거법도 선거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당의 공천마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 신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번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 남구 갑을을 합치고 북강석 갑을을 강서와 북구 갑을로 쪼개는 아닙니다. 이를 확정해야 할 국회 정계특위 논의는 쌍특검을 비롯한 현안 문제로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일찌감치 합구를 기정사실화하고 현역끼리 치열한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북구 을 선거구의 신설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고 국회 결정만 기다리며 애를 태웁니다. 저는 현재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한데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선거법 개정도 계속 답보상됩니다. 공천 일정도 계속 미뤄지는데 공천 탈락자들의 신당행을 막으려는 각 당의 선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쌍특검 재의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늦췄다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확정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간 예비후보들은 혹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당이 경선 대신 전략 공천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정치 판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여기에 공천까지 굼뜨기만 한 국회의 늑장행보가 갈 길 바쁜 정치 신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되려의 에어부산 분리매각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양사 합병이 결렬돼야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시도가 가능했던 건데 앞으로 상황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거점 항공사 지원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항공노선 개설, 산업협력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제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항공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어부산 지역 존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힘을 실켰다는 것인데 정작 에어부산 분리매각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중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합병 승인이 유력시 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어부산으로서는 양사의 합병이 실패로 끝나야 분리매각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합병 결정이 나면 가야 할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심사에 이어 미국, 일본 경쟁당국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사 합병이 실패할 경우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분리매각을 위한 결단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합병이 되면 결국 에어부산 비례는 LCC 통합 흡수를 줄기차게 주장한 대한항공 손에 달린 것입니다. 어차피 산업은행 입장에서 아시아나의 매각을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데 유럽이 성인이 되기고 나면 그 다음 순수로 미국과 일본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청신호 소식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최근 주남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됨에 따라 탐방로 등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고병원성 AI 검출지와 주남저수지 인근 지역을 소독하고 반경 10km 한 가급 농가에 대해 가급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원에서는 지난 10일 주남저수지 탐조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으며 북면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를 맞아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시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20%를 다음 달에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올해도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속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각각 등록금 심의위를 연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부산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경남지역 대학들 역시 올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정난이 심한 일부 사립대 두세 곳은 인상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에는 부산교대와 진주교대,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서 수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진주산림연구소는 제보 영상과 함께 문제를 지적하고 진주시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현재 위탁 시스템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수거업체 대표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대폭 교체가 예상됐던 부산시 산하 기관장 가운데 부산 문화회관 대표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유임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가운데 이정필 부산 문화회관 대표만 교체를 통보했고, 영화의 전당과 문화재단은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환경공단과 관광공사도 대표가 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문화회관과 경제진흥원, 대표가 자진사임한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후임자 인선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향토기업 동원개발이 복지 사각지의 이웃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4명의 부자가 국내 최초로 각자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도 했던 동원개발은 경기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의 부루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2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7도선 안팎으로 꽤나 춥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7도, 거제는 8도, 미량은 9도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0도, 김해는 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예보가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